자주 틀리는 맞춤법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주 틀리는 맞춤법 베스트 30 어떤 맞춤법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 보세요 채널 고장 역할 오랜만에 잠궜다 바랜 할게요 할게요 안 되나요 웬 떡이야 금세 안 돼 어의 없다 설거지 일일히 재작년 되물림 대물림 희한하다 희한하다 굳이 굳이 움츠리다 움츠리다 궁시렁거리다 구시렁거리다 구시렁거리다 헬쑥하다 헬쑥하다 한 웅큼 한 웅큼 한 웅큼 통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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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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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홧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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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멩이 돌멩이 가능한 한 깔리 난장이 난쟁이 삼가합시다 삼갑시다 간지르지마 간질이지마 구레나룩 구레나룩 이렇게 자주 틀리는 맞춤법들은 볼 때는 아 기억해야지 해놓고 또 돌아서면 또 쓰던거 써서 아 진짜 좀 자주 쓰고 자주 봐야 될 것 같아요 학습이 돼야지 오래가고 그리고 한글은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만들어진 역사 문화잖아요 잘 지켜야죠 우리가 잘 보존하고 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아주 유익한 정보를 준비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